다음 중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은? 여기 보면 두 문장씩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거든? 근데 이 두 문장이 의미가 같은지 아니면 같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1번부터 보면 he was so happy that he danced 했거든? so 하고 that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지? so that 무슨 뜻이지?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래서 춤췄대.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춤이 나왔나봐. 그다음 밑에 문장 보면 because he danced 왜냐하면 그가 춤을 췄기 때문에 춤을 췄더니 he was very happy 아주 행복해졌대. 그치? 춤을 췄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 순서가 다르지. 그래서 이 두 문장의 의미는 음, 같지 않아. 우리 같은 걸 찾을 거지.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톰이 실수를 했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불안해졌지. 그 다음, 밑에 문장 보면 Tom was so nervous that he made a mistake. 또 so 하고 that 중요한 구문이 나왔네. So that 어떤 뜻이라고 했지?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Tom이 너무 nervous해서 너무 불안해서 긴장해서 그래서 실수를 했대. 여기서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실수한 거고 그 다음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긴장한 거고 긴장한 불안한 이런 뜻이잖아. nervous는 또 순서가 다르지. 그러니까 뜻도 달라. 그 다음 3번 We arrived too late to watch the show. 여기 보면 지금 동사 앞에 to가 있거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지? 그치? 투부정사라고 하지?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 그치?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런데 얼마나 늦었냐면 그 쇼를 보기에는 늦게. 보기에는 너무 늦게. 그러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레이트를 꾸며줘야겠지. 쇼를 보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쇼를 보지 못한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to, to는 이렇게도 해석하지. 너무 늦어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 그치? We arrived late so that we could watch the show. 이번에는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아까처럼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거든?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하고 뜻이 다르지.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쇼를 보기 위해서 좀 일부러 늦게 도착한 거야. 그런 느낌이지. 그치? 아까 너무 늦어서 쇼를 볼 수 없었던 거랑 틀리지? 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늦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 The story was touching enough to make me cry. 여기도 투부정사가 있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고 했지. 터칭, 감동적인 이런 뜻이잖아. 충분히 감동적이었대. enough의 특징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지. 충분히 감동적이었대.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뒤에 있거든. 나를 울리기에는 충분히 감동적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내가 울만큼 감동적이었다. 이런 뜻이었잖아. The story was very touching, but I didn't cry. 어?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니지. 내가 울만큼 그렇게 감동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좀 울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뒤에는 전혀 울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지. 그 다음 5번. He is so shy that he cannot talk to strangers.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so that 이렇게 떨어져있고 떨어져있을 때 어떤 뜻?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그는 너무 부끄러움을 타서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대. He is too shy to talk to strangers. 여기도 투부정사거든. 투부정사는 뒤에서 뭐뭐하기에 이렇게 꾸며주지. 낯선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탄대.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얘기고 두 문장이 같은 얘기지. 그치? 투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고 했지. 너무 부끄러움을 타서 그래서 말을 못한다. 여기 낯은 없지만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듯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탄다.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거야? 못 건다는 거야? 그치? 말을 못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여기까지 할게.